우리 고객님 한 달 전에 네이비블루 하고요 바이올렛으로 해서 제가 염색을 멋있게 시크릿 염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자 보실까요? 자 여기 이렇게 빠진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? 예쁘죠? 굉장히 예뻐요 이게 올렌시아의 장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빠지면 우리가 보통 노랗게 빠지잖아요 탈색을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자기 색상을 가지면서 쫙 빠져나가면서 은근하게 지금도 염색을 안 해도 굉장히 예쁜 컬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컬러를 또 해보겠습니다 부객님 한 달 됐잖아요 네 이게 색깔이 빠진 게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? 진짜 예쁘게 빠졌어요 제가 머릿결 상하는 것도 걱정이 많고 빠지면 이걸 다시 어떻게 염색을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염색을 한 것 같대요 계속 관리를 하냐고 관리 하나도 안 했다니까 다들 놀래요 관리된 것 같다고 그죠? 색깔 너무 예쁘죠? 꾸준히 색깔 보는 줄 알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요? 지금도? 네 지금도요 그렇구나 색깔 너무 예쁘고 네 그죠? 맞아요 오늘도 또 우리 또 예쁜 색깔로 또 해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 지금 탈색을 했어요 이 밑에 부분 이렇게 탈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0.66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푸꾸시아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 번 저희들 또 예쁜 컬러 또 한 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지금 20분 둘 건데요 여기 보시면 0.66 있죠? 또 패치 또 푸꾸시아로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20분 방치 후에 깨끗이 해놓고 나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분 후에 사이샤이 사이세이 샴푸로 샴푸하고요 저희 샤이니 마스크로 제가 마무리했어요 어때요? 예쁘죠? 놀랍습니다 이런 컬러가 네 자 예쁘게 공주하고 두 번째 레시아 우울하게 한번 바꾸고 너무 Люб그맛이 나중에 맛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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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머만들입니다. 오늘 저희 피카에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자, 저희 올렌시아 카다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자, 그래서 자, 이게 첫 장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쭉 보시면 1.0, 3.0 이렇게 써있죠. 4.0, 5.0, 6.0, 7.0, 8.0, 9.0. 네,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.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. 네,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. 여기에 보면 3.0, 4.0, 5.0, 6.0, 7.0, 8.0, 9.0이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. 뭐냐면 흰 머리가 0에서 50%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. 네,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, 그죠?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흰 머리가 0%에서 50%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. 1대1로 산화제 100g.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 흰 머리가 50에서 100%일 때는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1분의 1,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1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50g,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.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해본 결과 흰 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, 메그리라고 돼 있죠. 자, 보시면 5.1, 6.1, 7.1, 8.1, 9.1, 6.13, 7.13, 8.13이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.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. 콜드브라운이라서 4.7, 1, 5.7, 1, 6.7, 1, 7.7, 1, 그죠? 굉장히 좋습니다.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골덴, 골덴이에요. 이렇게 해서 보시면 5.3부터 시작해서 6.3, 7.3, 8.3, 9.3, 9.3, 1, 굉장히 좋아요.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. 그 다음에 쿠퍼, 레드, 6.4, 7.44,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. 8.34, 5.62, 6.66, 7.66, 7.66 같은 경우에는 오,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.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. 이 레드는요. 원자님들이 어느 탓에, 이렇게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예뻐요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오간이라고 돼 있죠? 4.20, 5.25, 그 다음에 4.51, 5.5, 6.15 굉장히 좋아요. 자,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. 믹스톤이 0.11에시죠, 그죠? 그 다음에 1.8, 또 0.22, 자, 0.88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믹스톤 자, 얘도 0.66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믹스톤은요. 원자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?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.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? 핑크,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라벤더, 와우, 진짜 예뻐요. 거기에 또 블루, 네비 어때요?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. 그 다음에 그린,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을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%, 산화제는 3%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. 그러면 산화제 3%가 몇이에요? 50g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클리어, 얘는요.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. 아셨죠?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? 거기에 산화제 3%가 50불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%가 50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?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. 네, 자,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.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? 컬러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산화제는 10볼륨, 20볼륨, 30볼륨인데 3%, 6%, 9%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저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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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